지금 보시는 현장은 지하철 5호선 미사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한 상가입니다. 미사역과는 직선 거리 약 200m로 근접해 있어 역을 오가는 모든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고요. 미사지구의 인구뿐만 아니라 5호선으로 이동 가능한 강동, 하남권의 수요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곳은 강일IC, 미사IC와도 인접해 도로교통망 또한 탁월하고 서울 강남권과도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. 상가의 핵심, 바로 유동인구라 할 수 있는데요. 지하철 5호선 미사역 초역세권인 이곳 주변에 지하철 9호선이 연장된다고 합니다. 하루 이용객이 약 6만 4천여 명인 미사역 유동인구의 수요가 더욱더 증폭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.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, 보행자 전용도로 등 주요 환승의 교차점에 위치한 이 상가. 서울 동북권을 아우르는 광역중심 상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. 잠시 본 현장의 건물을 살펴보시면 총 지하 3층에서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로 수변 상권에 위치한 떠오르는 미사의 핫플레이스입니다. 근린 생활시설로 특파 설계된 1, 2, 3층은 바로 앞 수변공원이 내려다보이는 최고의 뷰의 특징을 갖고 있고, 높은 층구와 복층 설계로 쾌적한 이용환경이 조성돼 있습니다. 또한 인근 주변 상가들과 비교해 최고의 주차시설을 자랑하는데요. 약 140대가 동시주차 가능한 투웨이 주차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방문객들의 주차 편의성 또한 높였습니다. 다양한 개발오제 또한 본 현장의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. 약 19만 명의 근무 인원이 상주하는 업무단지와 약 12만 4천여 세대가 거주하는 중심 상업지역의 핵심 입지에 자리한 본 현장은 외식, 여가활동 등 경제활동 비율이 높은 3040 고객 중점적으로 수요를 갖추고 있어 임차 수요 또한 든든하고요. 인근의 고덕 복합단지, 엔지니어링 복합단지, 하나암 지식산업센터 아이테코, 자동차 부품단지 등 향후 개발 예정인 다양한 호재로 인해 이곳을 찾아줄 이용객들의 수요가 더욱 기대됩니다.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형 도시 미사지구답게 주변 인프라 또한 풍부합니다. 망월천을 따라 조성된 수변공원 보이시나요? 탁 트인 공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시성 좋은 테라스 또한 본 현장의 자랑입니다. 또한 미사역 인근의 문화특화거리가 조성된다고 하니 동서남북에서 이용객이 모이는 미사지구 내 최대 유동인구 길목상가라고 할 수 있겠죠? 한 가지 더, 본 현장은 이미 임차가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. 2층 전체 호실과 3부 1부 호실 약 450평 정도가 대형병원 출신 의료진의 병원으로 임대계약이 확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. 이 부분 또한 공실 우려를 낮춰줄 중요한 장점입니다. 미사 호수공원 중심 입지 속 다양한 호재와 유동성을 자랑하는 미사지구의 상가를 살펴봤습니다. 미사지구의 상가를 향해 bye-bye